안녕하세요. 모던즙입니다. 예전 집에는 붙박이장이 크게 있고 작은 창고 같은 공간도 있었는데 지금 집은 이 드레스룸이 전부예요. 공간은 좁고 옷은 그대로 드러나 있어서 정말 어수하네요. 이사하고 엉망된 드레스룸 같이 정리해요. 일단 안 입는 옷 먼저 뺄게요. 이거, 이거, 이거. 살쪄서 안 맞고 유엔진하고. 계절 바뀔 때 옷 정리하면 좋은 게 이번 여름 내내 한 번도 안 입었다. 그러면 그 옷은 그냥 아까운 거지 입는 옷이 아니에요. 과감히 정리하셔도 좋아요. 한 번도 안 입은 것도 빼니까 완전 미니멀리스트 됐네요. 남편도 이직하면서 재택근무가 시작된 지 1년이 넘었어요. 이제 정장을 거의 안 입어요. 매일 정장 입을 때는 그 와중에 멋 부린다고 이렇게 현란했었네요. 기본만 남기고 정리해요. 와, 갑자기 자리가 많아졌네. 엠부티크 1차 진행하고 저도 추가 구매했거든요. 옷걸이가 얇고 어깨뿔이 생기지 않아서 옷을 오래 보관해도 안심이에요. 기본 라운드 옷걸이는 티셔츠부터 니트까지 걸기 좋고 각진 옷걸이는 셔츠류 걸기에 좋아요. 정장용 옷걸이는 기본 정장 옷걸이보다 얇지만 어깨에서 소매로 이어지는 부분이 두툼해요. 기존 옷걸이보다 공간은 줄고 옷은 안정적으로 받쳐줘요. 무엇보다 좋은 건 이 바지걸이요. 이렇게 걸어두니까 너무 깔끔하고 꺼내기도 정말 쉬워요. 이건 귀차니스트들한테 추천하는 건데요. 그 귀차니스트 바로 저예요. 하루에도 잠옷, 실내복, 외출복, 여러 번 옷 갈아입게 되잖아요. 그때마다 빨 수도 없고 어딘가에 곱게 개어놓기도 번거로운데 저는 이거 엠부티크 바지걸이에 대충 걸어놔요. 드레스룸 입구쪽에 이렇게 두면 먼저 입게 되고 하루에 세 번 갈아입어도 바닥에 안 던지게 돼요. 바지걸이 뿐만 아니라 상의용 옷걸이 모두 논슬립이에요. 쭉 당겨서 옆으로 꺼내도 옷 미끄러지는 일 없고 옷걸이 때문에 목 늘어나는 일도 없어요. 고춧가루 드레스룸 제가 새로 제작했다면 밝은 컬러 했을텐데 인테리어 없이 들어왔더니 너무 어두워요 그래도 엠부티크 화이트 옷걸이로 통일하니까 괜찮죠? 쫙 걸었더니 너무 깔끔해요 엠부티크는 공간절약 논슬립 옷걸이에요 최대 40% 공간절약되고 아지런한 어깨선으로 깔끔해졌어요 아 그리고 자연건조하시는 분들 옷걸이는 꼭 엠부티크 써보세요 옷이 젖은 상태에서는 옷감이 더 쉽게 늘어나고 어깨뿔이 쉽게 생겨요 엠부티크는 논슬립으로 옷이 틀어지거나 늘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무엇보다 각진 부분이 없어서 어깨뿔이 생길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하단 지지봉이 없어서 옷에 끼우고 빼기도 훨씬 수월해요 강철 메탈 소재에 백금 크롬 코팅으로 습기에도 녹슬지 않으니까 젖은 옷걸기에 안성맞춤이고 의류관리기 사용도 가능합니다 여기 보면 생산연도가 각인되어 있어요 무려 10년 품질 보증하는 하이퀄리티 써보면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수납함에는 속옷이랑 양말 정리했어요 칸이 나뉘어 있어서 양말 안개고 툭툭 접어서 꽂으면 되니까 너무 편하거든요 남편 트렁크도 하나씩 쏙쏙 제 건 시크릿이에요 미루고 미뤘던 드레스룸 정리 여러분과 같이 한다고 생각하니까 쉽게 끝났어요 감사해요 다음은 어딜 정리해볼까? 함께 정리하고 싶은 곳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우리 함께 정리해요 우리 함께 정리해요 우리 함께 정리해요 감사합니다.